식중독에 걸렸다며 식사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세무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공갈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부산의 한 횟집에서 친척들과 밥을 먹고 115만 원을 결제한 뒤 일부가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자 세무서 전화로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15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국민참여재판에서 4대 3으로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세무서 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는 등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두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